좀 전에 그 프린트 잘 보셨죠 그 프린트 잘 활용해서 들어가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상한 방식 한달 했죠 그죠 상한 방식은 이제 아까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417 페이지로 가시면 417 대출 상한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페이지가 넘겨 보시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많고 이제 그래서 또 이번 달에 뭐 이걸 다 읽기는 좀 그렇고 421 페이지로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죠 핵심 코코 그거 하고 그 염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나눠린 요약 프린트의 반 페이지로 줄였어요 반 페이지로 좀 마음 편해지셨죠 상한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이제 그 세 가지를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연령거치 기간이 끝나면 그냥 상한을 해야 되요 상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문제는 그렇습니다 계산문제는 제가 아까 유튜브에다가 올린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원금금등을 찍을 거거든요 그 듣고 이제 원리금금등은 다음에 이제 찍는 걸로 하는데 대출상한 방식이요 대출상한 방식 그럼 대출 상한 방식이다 그럼 상한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제가 고정금리라고 말씀드렸죠 고정입니다 매번 이제 하는 걸 가지고 계속 돌리겠는데 자 만약에 천만원을 우리가 그 전체 융자액이라고 봐요 그냥 입니까 융자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이 있고 자 변동이요 고정이요 그 연 10% 라는 고정이자가 있겠죠 그죠 근데 상한하는 방식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근데 얘네들이 중요한 게 원금균등은 그냥 이어 원금이 균등 이에요 원리균등은 원리금이 균등 하죠 이 두 가지를 바꿔내는 게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원금균등은 원금균등은 말 그대로 뭐가 균등 하죠 원금이 균등 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글씨에 적혀져 있죠 원금이 균등 하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자와 원리금을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이자라는 것은 그냥 이자율은 남아있는 금액의 정식입니까 그럼 첫해는 상한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뭐가 많죠 이자가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갈수록 갈수록 그냥 이자가 줄어들어 줄어들면서 여기가 이자가 줄죠 그럼 요건 전체적인 원리금을 봤을 때 줄어드니까 최증식이요 최감식이요 최감식이라는 거죠 이게 가졌습니까 근데 원리금균등은 뭐가 균등 하죠 원리금이 균등 이에요 그럼 원리금균등 이라는 것은 글씨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굳이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고 거기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봐요 자 그러면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글씨에 적혀져 있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 얘나 얘나 그냥입니까 상한을 합니까 상한하게 되면은 이자가 줄죠 이자가 주는 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자가 준다는 것은 반대로 그냥입니까 원금은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바꿔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제가 이 두 가지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한다면 천만원에다가 자 그냥입니까 10년입니까 10년이니까 100만원씩 100만원씩 원금이 나가죠 근데 원로 하게 되면 그냥 12개월로 나누셔야 돼요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건 그냥 원금이 균등해요 원금이 균등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금이 균등한 상태에서 자 이게 100만원이라면 만원을 뺄게요 이자도 100만원을 내겠죠 첫번째는 이자 100만원을 냅니다 그 첫번째 원리금이 적어요 원리금이 제일 많아요 많죠 점점 원리금이 줄죠 왜냐하면 그냥 상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번째와 두번째까지가 시험이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1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이 상한됐으니까 천만원에서 100 빼면 900이 남죠 10%는 90만원이 돼서 우리가 이게 어떻습니까 190만원이 되죠 여기까지 기출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된게 일단 타 모의고사에서 10회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회는 그냥 100만원이 남습니까 그럼 100만원이 남으니까 이자는 10만원이 되겠죠 110만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오늘 제가 유튜브에 올리겠는데 이 자식들이 9회차를 냈어요 몇 회차 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회차가 굉장히 인생을 바르게 사오신 분 계십니다 그럼 이분은 그냥 하나씩 가 하나씩 가는거죠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9회차가 나오면 8회차까지 끊으세요 몇 회차까지? 자 그럼 8회차까지 그냥 원금이 균등해 그럼 8회차까지 자 그럼 8번 상한됐잖아요 그럼 800만원이 상한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1000에서 800을 빼면 얼마나 낫죠? 220%는 20만원이 되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거는 120만원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9회는 120만원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3회다 몇 회까지 끊어요? 12회까지 끊으면 가죠 근데 이게 가능한게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합니까? 원금이 균등하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맞나요? 근데 제가 분명히 작년에 원리금이 나온다 그랬는데 나온 거예요 아주 뿅갔는데 무슨 균이 나온다? 원리금이에요 그 원리금은 우리가 융자에게다가 무슨 상수를 곱해요? 어 상수가 저장상수밖에 더 있어요 상수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0.13을 한다면 1000만원이라면 자 이게 이제 110만원씩 130만원씩 상환되거든요 그럼 130만원은 그 자입니까? 원리금입니까? 원리금이 되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첫회 시험문제 나왔고 이번 모의고사도 첫회를 나오거든요 그죠? 가르쳐줘도 못 마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빼야 되죠 그죠? 근데 이자는 그냥요 얘나 얘나 상환을 안 했어요 그럼 이자가 100만원이면 얘도 100이거든요 그죠? 100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을 빼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원금이 30만원이 남습니까? 30만원이 남죠 그렇죠 근데 제가 2회차가 나오고 3회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왔던 말이에요 그럼 이제 봐봐요 어려운게 원금이 균등해요 균등하지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다는 거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00만원에서 30만원 빼면 970만원이 남죠 970의 10%는 97만원이 되잖아요 130만원에서 97만원 빼봐요 제가 할께요 34만원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요거를 또 그냥이 돼요 요거를 빼야 돼요 빼고 남은걸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세요 제가 10%라 그랬죠? 그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원금을 구하는게 더 빨라요 왜냐? 지금 얘를 구하려면 얘를 구해서 또 빼주잖아요 그럼 얘를 구한다는게 어려워요 물론 둘다 다 어렵지만 그죠? 그래서 얘보다도 얘를 빨라게 하는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10%는 앞에 1이 붙어요 10%가 1.1이에요 그런가요? 작년에 나왔는데 그럼 6%는 그냥이니까 1.06입니까? 1.06입니까? 1.06으로 가는거죠 그럼 여기다가 1.1을 곱하면 33만원이 되죠 그럼 이거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거죠 분위기가 안좋죠 그죠? 다시 갈게요 그냥입니까? 다시 여기다 계속 곱합니까? 계속 곱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빠르다는 얘기에요 괜히 하나 보다 알겠죠 그죠? 그럼 그냥이다가 1.1을 곱한다 1.1을 곱하요 작년에 1.06을 곱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원금부터 구합니까? 원금부터 구하고 이자를 구하면 빨리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봐봐 자 지금 해볼게요 한번 30만원 있었지? 얼마에서 얼마를 빼야돼? 1000만원에서 30만원 빼야되잖아 얼마가 남아? 어 10% 얼마야 97만원이지 어? 그럼 이거 33만원 나왔잖아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이야 바로 나와 바로 30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빼면 이거 97만원 되겠죠 알겠죠? 나중에 할게요 내가 계산 문제 지금 상태가 안좋은데 괜히 이걸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이요 원금이 원... 얘는 그냥입니까? 이자가 줍니까? 원금이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따 풀 때 체증식이라는 거는 늙은 부부에요 소득이 안정된 젊은 부부에요 어 점증식 그런가요? 그럼 소득이 처음에는 이자도 못내죠 원금 상환하면서 이자도 못낸다는 얘기죠 원금은 너 50만원만 내라 이자는 10만원만 내라 60만원 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해에 원리금이 그냥입니까? 제일 작습니까? 작아요 원금은 상환을 못했죠 그럼 그냥입니까? 초기서부터 잔액이 늘어납니까?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럼 납부하는 이자도 커진다는 얘기에요 그럼 부회상환에 마이너스 상환이 있다 제 프린트 있지만 어디서부터 나타나죠? 초기서부터 부회상환이 나타나겠죠 이해갔나요? 얘는 제일 적게 내니까 60만원 되고 얘는 지금 얼마 냈어요? 200 냈죠 얘는 130만원 냈죠 그럼 초기에 제일 많이 내는 애가 누구에요? 원금 그 다음에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거죠 맞죠? 나중에 기출문제가 나오면 자 우리가 원리금 상환과 잔금이 틀립니다 원리금은 어떻게 그래프가 나왔었냐면 이렇게 돼서 초기하고 후기를 봤을 때 원리금이 후기와 초기다 그러면 시험장 가셔서 원리금부터 그세요 뭐부터 그어라? 원리금 균등은 그냥이에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균등하죠 그런가요? 원리금 균등은 아까 130씩 초기도 그렇지만 후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체증식을 그세요 뭐 이거라? 그 체증식은 처음에는 적게 냈다가 점점 많이 늦어져 무슨 균등 밖에 안 남았어요? 원금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런가요? 원금 균등은 초기에 그냥입니까? 제일 부담이 큽니까? 크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이렇게 체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제가 핵심콕콕과 제껄 보겠지만 차입자와 대출자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차입자는 빨리 상환을 하지만 얘는 그냥입니까? 부담이 큽니까? 크지만 얘는 상환을 빨리 하니까 원금 해소에 대한 위험은 적겠죠 맞나요? 장금이라는 자체가 그래프가 다르게 나왔는데 장금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장금이고 이게 초기서부터 후기라면 아까 원금 균등은 그냥이에요 원금이 균등해요 잔액도 일정하게 떨어지죠 균등하게 떨어지니까 원리금 균등은 그냥입니까? 원금이 점점 늘어납니까? 처음에는 조금밖에 못 갚았죠 잔액을 조금밖에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퇴증식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조기상환 조기상환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을 할 때 잔금을 물어봐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가세요 처음에 누가 높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남아있는 건 누가 제일 많이 남을까요? 퇴증식이 많이 남죠 그런가요? 그 다음 누구죠? 원리금이고 누가 제일 잔액이 적게 남죠? 원금균등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최정식은 그냥입니까? 잔액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자도 다 못내다 보니까 이자가 납부가 크죠? 전체 기간으로 본다면 이자가 더 많이 낸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제 프린트에 지금 상한 방법이라는 자체가 원금하고 원리금 있나요? 그래서 계산방식은 따라해보세요 바꿔서 물어본다 원금은 나중에 그냥이요 원리금 물어봐요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구해야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원리금은 나중에 물어볼 때 원금을 물어봐요 원금이 물어봐요 원금이 궁금한 거예요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야 된다고 제가 해설을 해놨어요 해놨죠? 그럼 갈게요 원금균등이 있어요 자 원금균등은 그냥입니까 원금이 불변입니까? 이자가 감소하고 원리금이 감소하죠? 체크하셨어? 그 다음에 그냥이야 초기의 해수가 빨라 빨라 빠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잔금비율은 나중에 제일 작게 작게 남죠? 맞구요 자 그 다음에 봐봐 기간의 2분의 1이면 원금의 2분의 1이 상한된다고 되어 있나? 자 무슨 말이냐 천만원에 만약에 5년이면 500만원이 상한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처음에 적게 냅니까? 상한기간도 더 길겠죠 그럼 얘는 3분의 2가 걸려요 몇 분에 걸린다? 3분의 2가 걸러야 원금의 2분의 1이 상한한다고 나와있어요 찾았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입니까? 원금이 증가를 합니까? 증가하고 이자가 감소하죠 지금 원리금균등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다? 원리금이 불변이죠 최증식은 미래 늙은 젊은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월급이 적죠 그러면서 속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늙은게 맞아요? 젊은게 맞아요? 젊은게 맞고 그 다음에 일단 문제 풀다보면 주택 보유예정기간이라는게 있어요 이게 너무 길면 채무 우레인 커지거든요 빨리 갚아 버리는게 낫죠 보유예정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 짧아야 되죠 따라해보세요 젊고 짧고 늙고 길고만 찍어봐야 되는 최증식이 나오면 젊고 짧고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차입자한테 유리하고 초기의 수가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초기의 수가 빨라요 초기의 수가 느려요 느리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잔금은 많이 남죠? 많이 남고 상한 초기에서부터 무슨 상한? 부해 상한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갈게요 대출 초기에 상한액이 많은 순서를 대보세요 뭐 있어요?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거죠 그럼 초기에는 어떨까? 초기에는 내가 만약에 7천만원을 빌렸다 그냥 갚아나가요 그럼 초기에는 대출금액이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DTI라는 거 아시나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DTI는 뭘 뭐로 나누죠? D를 I로 나눈다면 값돌이가 연봉이 1억이면 상한하는 방식이 다 틀리겠죠 그럼 누가 제일 높습니까? 원금이 제일 높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DTI에 대한 비율도 이 순서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잔액은 누가 제일 많이 남죠? 체증식, 원리금, 원금이라는 거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초기 상한 이후에 그냥 잔금 비율이에요 잔금이 제일 원금이 적고 체증식이 많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다가 아까 이 저자분이 421페이지 가시면 거기 가시면 핵심 콕콕 있어요? 콕콕 찔러야죠 콕콕콕 자 그러면 이때 갈게 첫 번째는 그냥이야 차입자 입장이야 차입자의 상한 금액 부담이죠 그럼 누가 제일 차입자는 커?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냥입니까? 대출기관 입장입니까? 원금 해수 위험이 크다는 건 상한이 느리죠? 체증식, 원리금, 원금이라는 얘기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미상한 대출 잔액이라는 건 누가 제일 많이 남아요? 체증식, 원리금, 원금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대출기관을 전체에 고려했을 때 이자는 체증식이 제일 높겠죠 그 다음에 원이금, 원금 순서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제 프린트와 이것만 하면 거의 맞사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3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3번에 한번 프린트를 한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숙성과 함께하는 거 또는 분야 Jaap 3번에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문제를 청춘하는 한 장면 3번에 한번 풀어보세요 저의 체증식이 다른 가사는 2번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메인과 동이하는데 1번에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많이 늘어냈어요 그리고 이 시절이 2번에 한번 풀어볼게요 5번에 약간 소프SPREAD 2번에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몇번이죠? 2번이죠. 1번은 원금과 원리금이 바뀌었죠? 1번을 체크하시면 굉장히 심각해요. 혹시 일본에 체크하시면 빨리 지우세요. 옆에서 보십니다. 원금은 뭐가 균등하죠? 원리금이 균등하잖아요. 바뀌었죠? 여기 칠판을 봅니다. 월불액이 첫해 분리백이에요. 그럼 납부 만기 전에 중도상환의 미상환 대출 잔액은 누가 제일 많이 남아요? 체증이 점증이죠? 원리금, 원금 2번이 맞겠네요. 3번이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아까 미래소득이 예상되는 젊은이 맞죠? 근데 저주층한테 유래하지만 주택 보유증기간이 길면 채무행을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차입자를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채증식 나오면 젊고 짧고를 찍으셔야 돼요. 늙고 길고를 찍으시면 내년에 또 뵙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젊고 짧고 이렇게 가시고. 대출기간 입장이 있죠? 그럼 아까 핵심 콕콕에서 대출기간 입장에서는 원리금이 대출기간 입장에서는 원금보다 원금 횟수가 빠릅니까? 느리죠. 느리죠. 맞죠? 점증은 후기의 부예상환이야 초기야. 왜냐하면 원금을 다 안 내거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 원금과 원리금이 바뀌었죠. 3번 긴 짧은. 4번 빠르다 느리다. 5번 후기 초기. 이걸 잡으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423페이지로 가시면 423페이지 가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여기를 했었나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매번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 했던 부분만 제가 잡고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자 원할에 대한 금융은. 옛날에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바뀌어요. 이게 뭐로 바뀌냐면 거기 보시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주택도시기금 바뀌거든요. 주택도시기금. 그래서 이제 근데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자체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맞히시는 건 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 용어를 좀 바꿨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밑에 양거리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주택도시기금법의 재정목적의 기금에 설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ㄱ 주택도시기금법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했죠?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되어 있죠? 밑줄은 쳐보세요. 자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 보증공사. 자 이게 대한주택보증주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고 나면은 그냥 회사가 부도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증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회사 했을 때 여의도 가서 많이 업무를 했는데 요게 이제 요거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얘가 그냥 보증업무를 해줘요. 보증업무를 해줘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 재생한다는 얘기 들어줬죠? 활성을 지원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바지한 목적. 요게 고대로 이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걸 다 봐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핵심을 찔러야겠죠? 그럼 2번을 찍어드리면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그 개정에 대한 도시계정의 용도는 자 이렇게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자 국민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국민주택규모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국민주택규모는 84제곱메트 이하죠? 그죠? 그러면 이걸 초과해야 돼요. 규모 이하해야 돼요. 이하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시험문제 50선다로 넣으면 국민주택규모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초과해야 된다. 이하된다. 이하. 이렇게 해서 이하로 주택의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게 이제 주택 개정의 용도예요. 잡으세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작년에 시험제가 이제 그 나온건 나중에 해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 저자가 파란 색깔 있죠? 3번에 체크하세요. 기금의 운영 및 관리가 주택 도시기금은 국장이 운영관리한다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옛날에 한국주택규모사가 운영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국장이 합니까? 자, 니은번도 연기시킬게 이 국장은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의 도시보증공사한테 위탁을 한다고 했죠? 그럼 지가 운영관리에 대한 걸 그냥입니까? 위탁을 합니까? 위탁을 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양가로 2번에 주택 도시보증공사라고 돼 있죠? 그럼 아까 그냥이야 보증을 해줘 그럼 파란 색깔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 왕골을 보증해서 입주 예정자의 안전한 입주를 보장하죠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주택사업 보증 업무를 하고 그리고 아까 주요 업무로 가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기억에 주택 도시기금 금융관리에 관한 그냥입니까? 사무를 합니까? 아까 국장이 얘한테 위탁한다고 했죠?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그 보금자리론이라는 한국주택금융사 HF는 했었죠? 했으면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디딤돌 대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이제 우리가 정부가 더더욱 충원들한테 이제 더더욱 가는 거고 오른쪽에 가시면은 주택신용보증기금도 밑줄만 쳐놓죠? 자 그럼 얘도 그냥입니까? 보증업무를 해 줍니까? 보증업무를 해 주죠 그래서 궁금한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아내팟 안한대로 가시면 428페이지로 가시면은 문제는 안 풀었죠? 같이 갈게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1번에 주택도시기금이라는게 있나요? 박스 치시고 두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박스 치시고 세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4번에 보시면 국민주택규모 초과입니까? 이하입니까? 이하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래서 지금 네파토리가 얘네들이 딱 냈을 때 느낌이 와야 되는 거야 그냥이야 국민주택을 찾아야 돼 초과야? 이하야? 이걸 아까 또 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주택도시기금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아시죠? 얘는 이제 저당채권의 평가 실사 업무라고 채권을 매입해서 보유했다가 장기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지원하고요 아까 보증공사는 그냥 보증업무를 해줘요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업무 했었다고 했죠? 부도나게 되면 그 보증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하는 업무가 같다 다리당 그 다음에 5번 공공주택은 공공을 위한 거죠 민간보다는 대출금리가 어떻게 돼요? 낮고 대출기간이 장기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딱 나왔다 그냥이야 국민주택규모부터 봐야 돼 어 네파토리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택연금도 했었죠? 됐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안한게 딱 하나 있는데 431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더 알아보기라는게 있어요? 어 안알아봐도 되는데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 봐봐 이게요 지금 연금이라는게 그냥이야 은행이 이자를 먹어요 먹는거지 이자를 안먹는게 아니잖아요 그럼 미아로즈한테 그냥이야 연금을 줘 연금을 주면서 2억짜리 2억짜리 적금을 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이야 적금을 타먹어 타먹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포함된 거를 우리가 어떨까 그러면 어떨까 2억에서 만약에 쉽게 2억에서 10년으로 나누면은 어떨까 2천만원씩 주는거죠? 근데 2천만원 줄까요? 더 적게 줄까요? 적게 주는거죠 음 분위기가 안 좋네 감채금 교수라는거 아시죠? 감채금 교수는 그냥이야 적금을 들어 적금을 들어서 이 할아버지한테 2억짜리 적금을 넣는 다음에 조그맣게 주고 2억을 타먹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는 연금을 적게 준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원을 원래는 줘야 되지만 이자를 빼갖고 주고 나중에 요거를 상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채금 교수를 써요 무슨 교수를 쓴다? 어 그럼 그냥 감채금 교수를 쓴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감채금 교수를 쓰는 것은 주택연금을 받는 것은 은행이 받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저당상수라는 거 아시죠? 저당상수는 그냥이니까 이 비워서 값 하나 갑니까? 그 저당수는 원리금은 은행이 먹는 거잖아요 그럼 따라가 저분이 먹는다 저당상수를 써요 근데 감채금 교수는 저분이 먹으세요 연감이 먹으세요 그 다음에 연감 연감이 먹잖아요 그죠? 감채금 교수인데 아휴 안 터진다 터졌죠? 그죠? 나게 안 나왔어요 주택연금 계산할 때는 뭐다? 감채금 교수입니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혹시 이제 모의고사 나올까봐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433페이지 433페이지 가시면 433페이지 가시면 ABS 있어요? ABS은 차에 장착시키는 거에요? 아니죠 아까 요거는 자산유동화 주권은 지분이었어요? 부채였어요? 부채죠? 근데 이거는 주택에여 주택 외에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ABS 라는게 있나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자산유동화하는 법무로 인해서 ABS를 발행하는데 제가 그냥 나오는 것만 갈게요 넘기시면 435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주식채권 abs 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abs 에 있는 그냥요 자산 이에요 그럼 모든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키죠 근데 요거 다음에 배우실게 따면서 mbs 자 mbs라는 자체는 보금자리론 이에요 보금자리론은 상가가 되어 주택이 되요 주택 그 앞에 주택이 들어갔거든요 주택이 들어가고 모기지가 그냥 입니까 저당 입니까 더당 잡아서 담보부로 해서 증권으로 가죠 그럼 얘기 보세요 mbs 는 그냥 입니까 주택만 됩니까 근데 얘는 주택도 되고 여러가지가 된다는 거죠 mbs 가 더 넓은 개념이란 얘기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얘기할게 abs 있어 얘는 한번도 깊게 나오진 않았어요 차셨죠 그럼 abs 는 그냥 입니까 자산입니까 자산은 매출 채권만 들어가요 카드 대출 채권 여러가지 들어가죠 그 주택 저당 채권이 그게 바로 mbs 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mbs 와 abs 중에서는 누가 넓은 개념이다 abs 가 넓은 개념이나 그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가 자 mbs 는 아까 한국 주택금융공사 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공사가 발행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얘는 자산 짝을 따라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spc 라는 특수목적회사가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참고만 가세요 지금 보시면 그 abs 라는 단어 있죠 그것만 가지고 가세요 체크 하셨죠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좌측에 이제 뭐 우리가 이 다치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시장이 1차 시장과 몇 차가 있죠 2차가 있듯이 spc 라는 회사가 있죠 특수목적회사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 보시면은 자 오늘 이제 얘기할게 437페이지로 가보세요 437로 가시면 자 437로 가시면 주택 저당 유동화의 시장구조가 몇 차 몇 차가 있다 그랬죠 1차 2차 차셨죠 여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하는게 mbs 아시죠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갈 건데 자 들어볼게요 지금 437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필기를 하기 전에 자 금융기관이 대출 해주면 됩니까 채권이 넘어갑니까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그 돈을 빌리면 차용증을 쓰죠 그 채권도 하나의 문서가 차용증과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저당권을 잡아서 어 저당 채권 이라는게 넘어 가죠 내 채권을 가만히 있어야 되요 유동화 해야 되요 그 공사 유동화 해야지만 자금이 그러니깐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죠 자 이 구조가 그냥 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금자리론 입니까 어 그럼 그냥 해야 되요 꼭 주택이 해야 되요 주택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시장은 몇 차 몇 차가 있다 1차 2차 그 들어보세요 자 이게 이제 보금자리론 이에요 단기에요 장기에요 몇 년 짜리가 있죠 10년 15년 20년 30년 상한이죠 5년 미만 짜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이며 고리겠어요 절이겠어요 절이고 보통 고정금리로 갑니다 무슨 금리로 갑니다 고정금리 그럼 저당 시장은 지금 1차와 2차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차입자가 있어요 차입자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1억으로 이제 집을 가지고 돈을 살기 위해서 돈을 빌려요 보금자리론은 상가에요 반드시 주택이 해야 돼요 아파트도 공동주택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려요 그럼 우리가 a 은행이 있어요 그럼 a 은행을 대출자 라고 합니다 대출자 라고 하고 자 그러면 얘가 얘한테 자금을 대출해 주면 그냥 입니까 저당권을 설정합니까 설정하고 주택 저당 채권을 넘기죠 그럼 우리가 얘한테 정확하게 주택 저당 채권을 넘기는 거죠 자 그럼 얘가 1차 대출기간이구요 대출기간이고 자 여기에 금고가 있어요 그럼 얘한테 그랩니까 현금을 줬습니까 그 현금이 적어졌죠 그 다음에 채권이 늘어났으니까 현금이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예치한 놈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입니까 유동성 위험이 생깁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요 채권을 유동화 해야 되요 현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은 높고 유동성 위험은 작아지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채권을 그냥 이다 유동화 한다 그래서 아까 한국 주택금융사 아시죠 그걸 이제 hf 라고 할게요 유동화 중계기간이에요 중계기간에 넘기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얘가 자금을 주면 그냥 이 채권을 사와요 자 사와서 가만히 있어요 또 투자자한테 팔아요 팔죠 어 그런가요 투자자 기간 투자자한테 팝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어 자체적으로 얘한테 자금을 끌어와서 저당을 모아란다 그래서 저당 풀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투자자는 이 저당을 다 원해요 이 증권화 시켜요 그럼 전체를 증권화 시켜서 발행하는게 mbc야 mbs야 mbs라 그랬죠 그런가요 그럼 mbs 라는 자체는 정확하게 자 앞에 그냥 이어 주택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저당하고 담보 증권 이죠 음 그러면 어 따라해 보세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 뭐를 저당 잡아서 담보로 한 거죠 그죠 근데 지분을 증권화 시켜서 채권을 증권화 시켰어요 채권이 는 지금 직원을 시켰으니까 공사가 자기 지분을 판게 아니죠 그럼 채권이나 사체를 발행 했으니까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입니다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타인자본 조달이 니까 얘는 이자를 먹겠죠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그냥이 되어 요거 수익보다 커야 되요 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당 수익률이 무슨 수익보다 요거 수익을 만족해야 겠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2차 대출 기간이고 2차 대출 기간이고 그럼 여기는 몇 차 저당 시장이 되죠 1차 저당 시장이 되고 여기가 2차가 되죠 2차 저당 시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그냥 이어 자금을 대출해 줬어요 아 그럼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고 여기는 자금을 대출해 줬나요 자금을 공급했나요 공급했죠 그래서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어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럼 우리가 금리라는 게 있죠 금리가 어떻게 돼요 얘가 내는 거는 대출 금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1차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1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유동화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mbs 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야 되죠 그럼 mbs 는 어떻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국공채 라고 아시죠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은행 이자가 한 연 2% 주는데 얘가 연 2.5% 되면 메리트가 있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라고 들어보셨어 기관 투자 많이 투자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몇 차 금리가 더 높다 1차가 높아요 4% 때 고정금리가 가는 거죠 그럼 얘가 2차 금리니까 2차 금리에 대한 mbs 에 대한 저당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아까 뭐 한 2.5%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죠 요것은 보다 커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몇 차 금리가 높아 된다 1차 금리야 그러니까 이게 저 mbs 제도가 우리나라제도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 실제 에서 선진국에서는 1차 금리가 높아 유동화 된다는 거예요 만나 왜 그럴까요 여기가 높으면 유동화가 될까 안될까 안되죠 거꾸로 된다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럼 mbs 수익률을 너무 높게 받으면 안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몇 차 금리가 높다 1차 공인중개선 몇 차로 몇 차가 있어요 어 몇 차가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프린트로 할게요 자 프린트로 하시면은 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또 프린트로 요약을 했어요 가시게 되면은 오른 프린트 2페이지를 가시면은 어 저당이 유동화라고 제가 해놨죠 자 이렇게 합니다 차입자가 나오면 요 차죠 1차지 1차 그 수요자라고 되어 있죠 저당대출에 대한 수요자가 차입자거든요 그럼 1차는 차입자 나왔고 저당채권을 그냥입니까 형성됩니까 형성되는 거죠 음 채권이 유동화 되는 거예요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되고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된다 대출자들은 저당권을 보유 만 합니까 팔기도 합니까 어 근데 반드시 파는 건 아니죠 어 여기 보시구요 2차 2차는 그냥 이어 투자자가 들어갔어요 투자자가 들어가면 몇 차죠 2차가 되는거죠 저당대출 기간과 그런가요 여긴 채권이 형성됐나요 채권이 유동화됐나요 자 1차의 차입자와 직접적 관련이 없죠 이렇게 보시구요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 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와서 장기적 효과가 있고 유동화 했다는 것은 내가 은행이 많은 재원 이어 한정된 재원 보다 많은 차입자한테 공급할 수가 있죠 만나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이 주식 시장이거든요 주식 시장이 오히려 호황일 때 아니면 침체 때 침체 때 얘가 더 자금의 흐름에 왜곡을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bis 라는 건 뭐냐면 현금 보유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에요 그럼 현금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제고되고 대출 여력이 축소됩니까 확대됩니까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이 감소하죠 몇차 금리가 높아 되죠 1차가 더 높다는 거죠 차셨죠 그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갈게요 바로 프린트 가시면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로 가시면 기다리고 있어요 프린트 가 노를 가시면 됩니다 5번 문제로 갔어요 다음부터 쓴 л tox없고 100번 문제로 가면 100번 문제로 갈게요 후에 그러니까 부모님과 감사합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1번에 가시면 투자자가 들어가 있어요. 몇 차입니까? 2차고 2번에 보시면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죠? 몇 차죠? 그럼 1차와 2차를 바꿔냈다는 얘기에요. 기출해서. 1차 대출기간은 2차와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도달하는 게 맞네요. 맞죠? 금리는 아까 몇 차가 높아야 되겠죠? 2차 저당시장이 수익률이 2차 시장이에요. 모조당 수익률이 대출금리에 대한 1차고요. 거꾸로 됐죠? 그럼 2차가 1차보다 낮을 때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차입자는 1차에 있죠? 그럼 2차와 원래 차입자는 빌적한 관계가 없다라고 하셔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은 그냥 바뀌었어요. 4번 높을 때 낮을 때 5번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예고편을 했는데 444페이지로 갈게요. 오늘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종류예요. MBS에 대한 종류 그럼 444페이지 가시면 이 저자분이 박스를 해놨죠? 초과담보라는 초과담보라는 게 없죠? 초과담보는 나중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할 테니까 따로 보세요. 콜방어 콜방어까지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만 좀 초과담보까지는 제가 좀 프린트는 좀 오바를 했습니다. 나중에 좀 해드리고 콜방어까지만 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처음 하니까 조심스럽게 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갑니다. 아까 제가 문제 중에서 시장이자가 낮으면 조기상환 한다고 했죠? 그럼 조기상환하게 되면 대출자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럼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못 받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따로 보세요. 원리금 수치권 원리금 수치권 이라거든요. 원리금 수치권 이라는 건 뭐와 뭘 받아요. 원금과 이자를 나한테 달라는 거죠. 수치권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조기상환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 위험을 얘가 가진 자가 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갔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시장이자가 높으면 또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자율 위험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조기상환과 두 가지를 다 이 원리금 수치권 제가 쳐요.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나중에 못 갚으면 경매처리 하면 되죠? 그니까 저당권이 넘어갑니까? 저당권이 넘어가요. 자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거 아까 배우셨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가는 게 얘인데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당권 하면 경매처리 하죠? 절차가 간단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채무불이행은 저당권 지자가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얘가 그냥 있어요. 공사한테 넘겼어요. 가만히 있나요? 또 투자자한테 넘기나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네 가지가 지금 책에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MPTS, MBB, MPTV, CMO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리금수치권이 조기상환에 대한 것을 원리금수치권을 지고 채무불이행 위험은 딱 보세요. 저당권 저당권 차시였어요? 그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콜방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콜방어는 뭐냐면 그러면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 가보세요. 거기에 MBB라는 단어 있나요? MBB에 지금 가시게 되면 맨 밑에 가시면 MBB의 투자자는 투자자는 콜방어를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콜방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기상환해서 만약에 공사까지 왔다 그러면 얘가 어떻습니까? 조기상환한테 콜을 해서 야 조기상환이 왔으니까 계약을 해지하려 할 수 있죠. 그럼 그냥 투자자가 위험해요. 그걸 방어하는 게 콜방어 그럼 발행자에 대한 조기상환에 대한 콜을 방어하는 게 콜방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무슨 방어? 콜방어 그러면 어떻을까? 지금 콜방어라는 뜻 이해 갔어요? 지금 445페이지 밑에 콜방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콜방어라는 자체는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투자자한테 조기상환이 왔다고 그냥 해요. 콜을 불러요. 그럼 그걸 방어하는 게 무슨 방어다? 콜방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가시면 MPTS라는 게 있나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있나요? 거기서 두 번째 콜방어라는 단어가 있나요? 콜방어는 1차 저당시장의 차입자가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그냥 해요. 조기상환 했어요. 그럼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주택저당증권 발행기간이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죠? 그럼 거기에 대한 MBS에 대한 만기 전에 그걸 투자자한테 상환하라고 하는 게 콜이거든요. 맞나? 그러면 그걸 그냥이야. 투자가 회피해. 그래서 무슨 방어? 콜방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콜방어는 조기상환에 대한 콜을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갑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박스에 MPTS라는 지분형이라는 게 있죠? 자, 이제 가는데 들어갑니다. 콜방어까지만 갈게요. 콜방어. 초과담보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책이 있으면 해드리는데 자, 그럼 MPTS는 뭐냐면 자, 모기지 패스예요. 따라서 패스 그럼 너한테 다 넘기겠다는 거죠? 모든 위험과 권리를 다 투자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증권이지만 형태는 지분형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무슨 형? 그래서 우리가 이체증권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는데 자, 그럼 채권형이다 지분형이다 지분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리금 수치권과 저당권을 바른 기관이 갖고 있나요? 다 투자자한테 넘기나요? 투자자가 모든 권한과 모든 위험을 다 갖고 가는 거죠. 얘기해봐요. 야매도 있으니까 얘기해봐. 야매는 그냥 이론이 돼야 돼. 돼야 되는데 야매부터 가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다 넘기는 거죠? 그러면 원리금 수치권과 저당권이 모든 위험을 투자자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투자자가 안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콜방어 기억해요? 콜방어는 그냥입니까? 조기상환에 대한 겁니까? 조기상환 위험을 콜을 부르면 방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리금 수치권에 대한 게 얘한테 왔으니 얘가 조기상환 위험을 지겠죠? 그럼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왜? 지가 위험하니까 자기한테 전가시키겠죠. 그럼 콜방어가 가능하다 콜방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해 갔나요? 그럼 자 이거는 투자자가 그냥 해요. 제일 위험해요. 위험하면서 수익도 높죠?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으면 얘를 선택하겠죠. 맞나? 그러니까 안 팔리다 보니까 MBB라는 게 있죠? 그럼 아까 얘가 굉장히 효자라고 그랬죠? 굉장히 길어요. 주택 저당 채권을 그냥 했어요. 이걸 담보로 갔어요. 담보로 간 거죠. 그래요? 그래서 담보로 해서 그냥이었어요. 채권 형태였어요. 그럼 이건 이 권리를 안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분형이다 이건 채권형이다. 채권형이거든요. 이해 가셨나? 그럼 이거는 그냥이야 발행기간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얘기 좀 해봐요. 나도 힘든 건 아는데 같이 가자고. 넘겨 안 넘겨. 안 넘기고 자기가 다 보유하고 이거 보이지? 너 채권형 그래서 돈 받아오는다.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이다 채권형이다. 채권형이에요. 그럼 원리금수칙권과 저당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기간이 넘겼어야 안 넘겼어요. 안 넘기거든요. 채권형태로 해서 그냥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위험하죠. 그럼 원리금수칙권이 얘니까 조기사관이면 얘가 지죠. 그럼 조기사관이 와도 콜을 못 부른다는 거죠. 그냥이야 방어할 수 있어.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이야 콜 방어가 가능해. 콜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자 MPTS는 그냥이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요. 수익도 그럼 그런 애들은 MPTS를 하겠다는 얘기고 MBB는 그냥이야 위험이 낮아. 수익도 낮은 애들은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해요. 너무 갈리니까. 그럼 그냥이야 신상품이 나와. 그럼 짜장면하고 짬뽕이 안 팔리니까 그냥이야 짬짜면이 나와.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 팔리는 거야. 그냥이야 혼합형이야. 혼합형이라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합친 거죠. 합쳐서 혼합형이에요. 그럼 아까는 그냥 했어요. 패스 했어요. 근데 다른 세 페이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림만 너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당권은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안 넘기고 본드 채권 형태로 자기가 버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수련한 건 넘기니까 자가볼게. 그러면 뭐만 넘겼죠? 원리금 수집권만 투자자한테 넘긴 거죠. 그런가요?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죠? 발행기간이 있어. 야매가 있으니 걱정은 이름부터 해야 돼요. 해야 돼. 피할 수 없어. 원리금은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주는 거죠.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지겠죠. 그러면 저당권을 발행기간이 이제 가러 가야겠죠. 그러면 MPT에서는 그냥입니까? 콜방어가 안 됩니까? 안 되죠. 조기상환을 지니까. 그래서 나온 게 CMO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옵니까? 짬짜면만 있어요. 짜장면하고 탕수육도 넣어있어요. 들어봤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 메뉴판이 투자자가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계층 채권 하나야 여러 개가 있어. 내가 골라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티나게 잘 팔린다는 거죠. 왜? 자기에 맞는 걸 가져가니까. 그래서 따라서 다계층 채권 채권이에요. 이게 갔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 저자가 넘겨보시면 CMO라는 박스가 하나 있어요. 447페이지 강의하기가 쉬워. 이거 가면 박스가 있어요? 이게 바로 CMO입니다. 뭐라고요? CMO 447페이지 박스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거예요. CMO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순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선순위라는 얘기 신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A가 3개예요. 자 이거 그냥입니까? 공사가 발행합니까? 공사가 그럼 트렌치별로 다계층인데 지금 다계층 채권에 대한 것이 계층이 하나다 계층이 여러 개다 여러 개면 1-1에서부터 1-6까지 있죠? 이 하나하나를 따로 세트 트렌치 트렌치 계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만기구조가 같겠어요? 만기가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럼 1년 만기가 있고 3년 만기가 있고 맨 마지막에 6트렌치는 20년 만기죠? 그러면 이자가 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맞나요? 연기예금 하실 때 1년 만기가 이자가 세요? 3년 만기가 이자가 세요? 뭐 맡겨봤어야 하죠? 그럼 지가를 주면 늘면 더 많이 주겠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뭐 5점까지는 안 주죠.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많이 주네. 5.2%가 주고 점점 갈수록 그냥이야. 이자가 세. 그럼 이자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이자 지급은 3개월마다 주고 신용독립이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 콜방어가 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한데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 고객이 좋아요? 장기 고객이 좋아요? 장기 고객이 좀 위험하지만 그만큼 이자도 더 주고 콜에 대한 방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거기까지만 오셨는데 항우택 공룡공사 가시면 콜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단기는 안 해줘요. 콜 방어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이해가셨어요? 근데 장기로 갈수록 해줘요.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지금 1-3 정도 가니까 5년이죠? 야 너는 고객이 참 장기 공객이니까 6%대로 가고 자 얘는 만약에 콜을 하게 되면 얘는 1년 이후에 콜이라는 거죠. 그럼 그 장입니까? 1년까지는 콜 방어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요? 콜 방어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그냥요. 장기 투자자일수록 장기 투자자일수록 실현할 수 있다는 거.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만약에 매 마지막 20년에는 그 장이야 더 콜 방어가 돼. 그러면 너는 너는 한 5년 이후에 콜 이렇게 할 수 있죠? 콜 방어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한데 주의하실 게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장기가 되지 단기는 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냥 있다. 야미가 있다. 잘 보세요. 다시 앞에 박스로 오세요. 444페이지. 오셨어요? 자 그러면 콜 방어가 한글로 몇 글자죠? 어. 그럼 세 글자인 애들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콜 방어는 세 글자만 돼요. 뭐가 뭐가 돼요? 엔비비하고 CM1만 콜 방어가 된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요. 장기 투자자일수록 단기는 안 돼요. 장기 투자자만 실현는 안 됩니다. 맞나요? 잡았어요? 어. 하나만 더 할까? 어. 오늘 콜 방어랑 여기까지만 하고 초과 담보는 아직 건드리지 마세요. 초과 담보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안 건드리고 여기까지 이게 갔어요? 되게 쉬워요. 콜 방어 몇 글자? 골라봐. 엔비비하고 CM1예요. 맞죠? 그죠? 그 다음 이제 투자자를 소리나는 데 쓰면 투자자예요. 그죠? 그 다음 발행기간을 소리나는 데서 발이죠. B 발일이 들어가요. 행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T가 들어가면 누가 지죠? 투자자가 지고 B가 들어가면 발행기간이 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발발이 밖에 없죠? 그러면 발행기간이 지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그냥요. TV가 다 들어갔어요. 혼합형이 되겠죠. TS는요. 이건 학교 다닐 때 S는 복수체제예요. 그럼 누구 애들이죠? 투자자 애들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세부적인 게 이게 봐봐요. 페이 그럼 뭐만 넘어가죠? 원리금만 투자자한테 넘어간다는 게 기억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죠? 발행기간이거든요. 저당권이 채권이 이 본드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채권 형태가 담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이게 헷갈려요. 그럼 얘네들은 다 원리금씨권은 누구한테 가죠? 그럼 조기상 아니면 투자가 지겠죠. 얘기하세요.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기간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원리금씨권과 저당권을 바꿔내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따보세요. 원, 투, 저발 어 나 봐요. 내가 스텝을 좀 밟아볼게. 따보세요. 원, 투 저발 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원리금씨권만은 누구한테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갖고 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저자의 책을 제가 어 가기 때문에 444페이지에 지금 박스가 하나 있어요? 콜방어라는 게 있어? 아니 444가 444페이지 내 프린트 있다 볼게. 콜라가 몇 글자야? 콜라 다음세 2, 2, 2, 2 그럼 다 누가 가져가죠? 투자자야. 투자자가 조기상환에 대한 원리금씨권도 지고 갖고 있고 저당권도 갖고 있다는 거죠. 얘기해야 되는데 MBB는 그냥 발발이야 발발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MBTV야 CM으로 하는 얘기죠. 어 절보라는 얘기죠. 패스입니까? 페이입니까? 페이만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영어도 했고 이론도 했는데 집에 가면 헷갈려. 스텝을 잡아요. 원투 저발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야. 어? 그래서 원투 무슨 뜻이야? 원리금씨권은 투자자한테 가죠. 그렇게 돼 있잖아. 내가 쓴 게 아니라 조기상환은 투자가 지겠죠. 저당권은요. 발행기한이 갖고 있죠. 채무를 행진다는 얘기죠.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잡아야 이게 읽히기 시작해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445페이지에 가시면 맨 위에 MPTS 있어요? 자 그럼 연습해 갑시다. 자 얘는 콜방어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TS가 있죠? 누가 다지죠? 투자자가 다지는 거죠. 찾았죠? 근데 박스는 칠게요. 제가 박스 칠 때 항상 형광펜을 갖고 다니세요. 자 갑니다. 어 준비했어요 형광펜? 어 준비된 사수에 의해서 어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파란 색깔 위주로 갔는데 파란 색깔이 아닌 것도 있어요. 첫 번째 지문형이라는 게 있나? 지문형 첫째 줄 첫째 줄에 그 영어 밑에 있잖아. 지문형 지문형 채권형이야 지문형이야 지문형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색깔 동그라미 2번 있죠? 어 자 우리는 어 알았어요. 얘는 그냥이야 TS야. 자 누구한테 넘어가? 투자자한테 가죠. 여러분 화이팅! 원리금치권 원리금치권 조개상황도 누구한테 가? 투자자 차입자의 채용량에 대한 집합물의 소유권이 저당권이에요. 집합물의 소유권이 뭐다? 저당권 저당권 자치개변문고 저다가 그렇게 해놨어. 어머 교수님 저발이 저 아시겠어요? 다 누구한테가? 투자자가죠. 모든 게 다 투자자한테 가죠. 지문형이고 오케이? 얘는 콜방어 돼야 안 돼.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그럼 얘는 콜방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밑에 가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MPTS의 파란색깔 보시면 투자자 차입자와 반영기간의 조개상황이 노출되어 있다. 콜방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가졌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MBB 있어요? 이게 콜방어 돼요? 왜요? 그 다음에 얘는 발발이죠? 다 누가 가져갑니까? 반영기간이 갖고 가죠. 첫 번째 채권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파란색깔 위주로 가면 돼요. 2번 MBB는 그냥이야 다 반영기간이 가져가. 원리금수지권 조개상황이요 차입자의 채문에 대한 집합물의 소유권이 이게 저당권이죠? 저당권 저당권은 해놓지 그냥 집합물의 소유권이라고 내 야매가 안 먹히네. 모두 바랭기간이 가지고 가죠? 바랭기간이 다 부담한다는 거예요. 맞죠? 맨 밑에 가시면 얘는 콜방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MPTB는 그냥이에요. 혼합형이에요. 그럼 지분채권 혼합형 MBS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파란색깔로 갈게요. 여기서 제 야매가 먹혀야 되는데 짜증나는 게 그냥이야 저당권으로 나와야 돼. 집합물 소유권이라고 해야 돼. 아시겠죠? 어머 어머 교수님 저발이 안 보여 그러지 마시고 저발이 집합물의 소유권에 대한 그게 저발이야. 원투 저발 원투가 무슨 뜻이야? 원리금치권의 조기상환은 투자자한테 가죠. 저당권은요. 어머 저거 없어 미치겠다. 그 챗물에 대한 집합물의 소유권이 있죠? 그 집합물의 소유권이 저당권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갑니다. 혼합형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CMO가 운하여서 발행한다고 했죠? CMO에다 배피를 3개 치세요. 거의 나온다면 CMO에서 나와요. 치셨나? 그럼 CMO는 CMO도 그냥이에요. 혼합형이에요. 다계층 채권이에요. 그래서 담보 저당 채권이라고 하는데 파란색깔이죠. 만기가 그 장입니까? 다양합니까? 아까 1-1 하나씩 하나씩 트렌치라고 했죠? 이게 계층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본에 가시면 혼합형의 MPTV에 하나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얘는 위험과 분산과 다양한 특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집합에서 그냥 해요. 트렌치마다 달라요. 만기이자가 갖다 때릴 때요. 다계층 채권이죠? 여러가지 나오면 이거는 CMO 찾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얘도 기장입니까? 1-2 저발입니까? 원리금은 누구한테? 투자자. 그래서 조기상환위험을 투자자가 진다고 나왔었어요. 그런가요? 차입자의 채물행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집합물의 소유권이 뭐라고요? 저당권이에요. 누가 갖고 있죠? 발행기한이 갖고 있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 4번의 파란색깔 아까 CMO는 후순이었어요. 선순이었어요. 선순위가 신용등급이 높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은 제 프린트로 가시면 부동산 증권이 나와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갑니다. 자 우리 부동산 증권 중에서 아까 리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는 지분이었죠? 근데 MBS, ABS는 지분이에요. 부채요. 부채라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고 자 지금 초과담보나 거기 초과담보라는 거 있죠? 거긴 아직 보지마세요. 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콜방어까지만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갈게. MPTS는 콜방어 대화 안 돼요? 왜요? 어 그럼 다 누가 줘요? 투자자죠. 2,2,2 저당권도 누가 가져가요? 투자자 원리금 수치권도 어 이거 원리금 수치권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위험부담은 조기상환 위험을 얘기를 해요. 적으셨어? 자 원리금이 무슨 수치권? 원리금 수치권 위험부담은 무슨 상환? 조기상환 위험을 진행하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MBB는 그냥 그냥 발발발이야. 발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MPTV와 CM은 혼합형이죠. 자 따라오세요. 원투 저발 원리금은 누구한테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갖고 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잡으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MPTV와 CM5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CM5인데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491페이지 한 두 문제 기출문제 풀고 샀다가 하는데 491페이지로 가지면 18번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시간을 주면 1분이 아니라 2, 3분 걸릴까봐 그냥 2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보세요. 발발이에요? 누가 갖고 가죠? 발행기간이 갖고 가죠. 맞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주택저당 채권 집합문에 대한 소유권이 그냥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거든요. 그런가요? 자 갈게요. MPTS는 다 누가 가지고 가죠? 투자자죠. 지분형 집권이기 때문에 집권의 수익은 기초 자산인 저당 채권의 현금 우름에 대한 것을 의존하겠죠. CMO는 다계층 채권이죠.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고 일정 가공해서 위험 수익 구조 다양한 트렌치라고 되어 있나요? 다양한 트렌치 나오면 못 찍으셔야 돼요. CMO 찍고 MPTV는 혼합형이죠. 자 CNBS라는 게 있나요? 자 C가 그냥입니까? 커머셜 상업용입니까? 그럼 그건 상업용 부동산을 모기주로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 CNBS도 그냥입니까? 이것도 부채에 들어갑니까? 부채에 들어가는 거죠. 왜? 이 상업용에 대한 저당을 담보로 했으니까 아시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봐봐요. 이건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출제원들 친구들 많은데 나한테 감정이 안 좋은 애가 있었어요. 걔가 내가 야매한다는 걸 발발리 알고 날 대기 싫어하는 애가 이걸 한글로 낸 거야. 한글로 그럼 어떻게 된다?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채권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16번에 가시면 5번에 가봐. 16번에 5번이 있어요? 자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채권이 MBB거든요. 그냥야 한글로 냈어. 그럼 MBB로 고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MBB는 다 누가 지죠? 발행기간이잖아요. 아 이게 좀 해봐. 투자자가 제가 얘기했어요. 발행기간이 얘기했어요. 발행기간이 조기산을 얘기했죠. 맞나요? 그래서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채권이라는 것은 공사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것만 한글로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너 죽는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영어로 나와요. 한글도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행하는 게 MBB하고 CMO예요. MBS MBS가 CMO로 받아가고 채권 형태를 발행하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보세요. 자 요 내가 중에서 콜방어되는 게 어떤 거예요? MBB와 CMO인데 CMO는 다 됩니까? 장기 투자자일수록 부분만 돼요. 다 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얘는 TS니까 다 두 가지죠? 투자자 요 발발인은 어 그냥이야 한글로 나올 수도 있어. 어 그럼 내가 또 한번 용의를 도구를 해야 돼. 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이 MBB라는 거고 TV죠? 그니까 페이만 넘깁니까? 그럼 얘 두 가지는 원리금지권 투자자하고 저당권은 발행기간에 간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 암해가 중요해요. 따라 보세요. 원투 저발 어 근데 아까 이 저자가 이 지판문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그게 저당권이거든요. 무슨 권이다? 저당권 이렇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요 암해 괜찮습니까? 어 초과단보는 아직 건드리지 마세요. 책이 있으면 제가 해드리는데 초과단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제가 또 해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가세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